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통령실에 BTS 멤버들에게 대체복무 제도를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는 소식 이후 박시장의 구체적인 언론 인터뷰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죠. 지난해 국회는 BTS의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병역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지부진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부산시장의 부산엑스포 성공을 위해서는 BTS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하며 대통령께 직접 꺼내 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부산시장은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엄청난 발언을 쏟아내 아미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날 박시장은 엑스포 유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BTS가 있다. BTS의 브랜드 가치는 세계에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며 방탄소년단의 대체복무를 절실히 강조했습니다. 박 부산시장은 또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의 변경을 통해 BTS에게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위선양과 국익을 위해서 34개월 동안 봉사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부산시장의 이 같은 언급은 얼마 전 있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도 비슷합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BTS가 군에 오되 연습할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박 시장은 BTS가 오히려 군 복무하는 것보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적극 뛰는 것이 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길이다라고 주장하며 34개월의 군 대체복무 기간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로서 활동한다면 대체복무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언급들은 BTS의 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준 것으로 해석되면서 34개월 대체복무의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윤 대통령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해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가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K-POP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